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쌍자음 뜨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머리띠 머리띠 따르다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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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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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따리 뜨다 보따리 허리띠 허리띠 따라가다 따라가다 따로 따로 따로따로 떠나다 떠나다 이따 이따가 이따가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따로따 따로따 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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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뜨다 utter 미니 McMaster 강웅 머리띠 머리띠 허리띠 허리띠 따로 따로 따로따로 따라가다 보따리 따르다 따르다 오늘은 쌍뒤긋 받침없는 단어를 공부해보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